으 으 으 개꼽네 으 으 으 으 그냥 패턴 다 외워라 이거 아냐 으 으 으 으 으 내가 좀 무리하게 딜러 타면 처먹긴 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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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욕심이 화를 불렀다 으 으 으 안녕하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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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스테이지에 놔두고 올 수도 있는 으 으 으 으 으 으 아야 잠깐만 벗서커 미구현이고 땅을 뒤집는 내려지기 공격을 합니다 네 보스 이펙트 재활용이나 파워형이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 스피드나 밸런스가 창땡이네 창땡이네 안그래도 구린데 연속 대쉬 안되서 더 구리다 스피드나 밸런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서마자는 마자는 들을게 스피드나 밸런스 어흐 아 굿 명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의 이게, 이 게 더는 겨울 아이씨 하하하 아하하 아흐흐흐흐 그지 같은 거 야 쩜공이 짱이다 교체도 걸려있던가 7폭발을 일으킵니다 대쉬 시 1초간 공격력 증가 좋네 그럼 이제 이콘보증 대쉬 전공 공격력 20%도 받을 수 있다 대쉬 전공 대쉴도 데미지있고 점공에 공격력 20%도 묻은다 공격력 20%도 받을 수 있다 가보이를 이거 쓰레기임 개쓰레기임 저거 얍살박이야 게임하네 감정 깔아놓고 이거 혹시 점프 높이에 따라 대기지 다른가? 그러진 않네 아 그만 때려 너무 깜쳤다 최대 체력 10% 대슛이 1초간 뭐야 중복템이 뜨네 중첩이 되네 중첩이 되네 이런거 중첩되면 저거 생각난다 리스크 오브 레인 중첩이 되네 중첩이 되네 딜은 그대로인거야 아기가 딜편차가 너무 큰데 12들때도 있고 그리고 30을 드러내고 21 17 14 15 아이 딜 지모트로더 파워형은 민댐 맥댐 차이가 큰가 20 15 20 18 설탕 고름들이 요게 약했대 흐어어어어어 졸랐어 잠깐만 아 이거 데미집 전차 너무 큰데 아이야 저걸 맞네 안 쓸래 이거 그저튼 다시 다시 아espère whenever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대 우와그unal 아슬라 ged 그러나 유명한 아니 내가 맞아줄게 έχ pavement 뇌발불 근데 이번에 맞았어 아니 относ있고 마크지 같은 것들 진짜 저 부조리 못.. 저걸 피하라고 만들었어? 파이터! 유니크다 유니크 얘도 파워형이야 파워형은 다 쓰레기인 것 같애 그래도 얘는 두 비스트 우클릭이든 파워형은 다 쓰레기인 것 같애 아 아 졸라 약해 아니 졸라 느려 잠깐만 파워형 캐릭터가 쓸모가 없어 아니 그럼 그냥 몬스터 몇 초 더 늦게 잡더라도 안 맞아야 되는데 A가 어떻게 맞춰 이거를 평파도 졸라 느리고 기본 스컬이나 쓰자 구간이 명관 아 머리교 슬플 타입 있어 슬플 타입 슬플 타입 슬플 타입 슬플 타입 아.. 부.. 아.. 아.. 흐허허헣 으흐헣 아... 깨시 아... 깨시 아 방금 깨시 40티리드 찍어놨어 아... 깨시 40티리드 찍어놨어 아... 아 아닌데요 근데 엄청 아프네 어... bows я 취했을땐 안 좋겠는데 한wal 다시 bleach 한정만겐 근데 사실 질센거는 아무 쏘먹고 안 맞아야 되는데 황구형은 너무 받기 쉬운 것 같아 이건 뭐지? 그저께는 깼었는데 다크 팔라딘 밸런스가 낫지 홀 열 열파첩 이거요 스팀인데 지금 베타라서 못합니다 방송하는 사람용 버전 그러고니깐 나 대쉬템 먹고 있었지 까먹고 있었는데 다크 딜이 좀 낮긴 한데 기본에 우리 그래도 안 맞는게 좋은거지 안 맞는게 좋은거지 안 맞는게 좋은거지 안 맞는게 좋은거지 앞전 변하는 마법사들 파워형 안쓰니까 피치하는거봐 90까지 치워드야 이거 또 나왔는데? lesb 장 בעazzi 장 люб 장닙 장탑 장닙 장담 장 장 장 장 장 장 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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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봐 어디 때릴 건지 알려줘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이씨 진짜 토지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이야 이거 베타 버전 여기까지인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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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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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